안녕하세요. 유튜브입니다. 오늘은 오래간만에 강아진에 태양공원에 나와있는데요. 꽃무릇이 좋다고 해서 꽃무릇을 잠시 보러 나왔습니다. 꽃무릇을 보고 출렁다리를 해서 한복기기 돌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입구에 보면 꽃무릇이 붉게 피어있는게 보입니다. 지금 약간 먼데요. 가까이 가면 빨간게 눈에 곧 들어올 것 같습니다. 잠시 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혀에 꽃무릇이 너무 아름답습니다. 만개가 되었고 너무 좋네요. 사진을 찍는 분들이 아신분이 엄청 많고요. 너무 좋습니다. 좋아요.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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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